오늘 해야될게 오늘 책 가져가 D23 오케이 열심히 했네요 문장 자 이것들은 뭔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They are this They are this 이게 뭐죠?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이게 뭔가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자 그럼 these 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these의 뜻은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오케이 잘 모르고 있네 D23는 이것들이죠 이것들 가까이 있는 여러 개를 가르칠 때 D23를 쓰죠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뭐예요? R R에요?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이것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This죠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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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 적 있어요? 있죠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뭐라 그러고 This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뭐라 그런다 This 그래서 This하고 This를 비교해서 알아둬야 돼요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This This 가까이 있는 거 한 개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What is는 줄여서 What? What's this? 이거 뭐예요? What's this? 근데 여기는 여러 개죠 여러 개 여러 개니까 This가 아니고 못 쓰고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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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러개니까 is를 못쓰고 못쓰요 is나 are나 다 비동사이지만 is는 한개랑 사용하죠 are는 여럿이랑 사용하는거죠 이것들이 뭔가요 이것들은 뭔가요 라고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 what are these 이것들은 가까이 있는거 여러개 여러개의 물건의 정체가 궁금할때 뭐라그런다 they are bats they are 뭐? they are bats they의 뜻은 그것들 그것은 뭐에요 it it it이 여러개면 they라고 한단 말이에요 this가 여러개면 they these가 되고 it이 여러개면 they가 된다구요 it they it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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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들 마찬가지로 여러개니까 is를 사용하지 않고 아 하고요 마찬가지로 방망이도 한개가 아니고 여러개니까 방망이란 뜻에다가 s를 붙여서 방망이 들 이라고 하는거죠 bet에서 okay 지우가 지금 제대로 잘 모르는거 같아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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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day는 무슨 뜻이라고 그것들 그것은 뭐라고 it it이 여러개가 되면 만약에 이게 뭔가요 라고 물었어 한개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한개가 있는데 뭔지 몰라서 이게 뭔가요 라고 물었어 what is this 그게 팽이라면 이때는 it is a top 이랬겠죠 그것은 팽이입니다 이랬겠죠 근데 여기에 여러개니까 is가 아니고 are 오고 this도 아니고 these가 오는거죠 이것들은 뭔가요 what are these 여러개니까 뭐라 그래요 they are tops 이렇게 얘기한거죠 영어에서는 한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하고 여러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하고 달라지는게 많아요 우리말하고 달리 그렇습니까 자 계속해서 이것들은 뭔가요 what are these 그러죠 what are these 그랬더니 로봇들이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만약에 가까이에 있는게 한개가 궁금한다면 뭐라고 묻는다고 했어요 what's this 라고 묻고 로봇이 한개면 it is a 로봇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러개기 때문에 what are these 그 다음에 또 여러개니까 they are all robots 가 아니고 그냥 어는 하나라는 뜻이니까 없어지고 로봇들 로봇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개일 때하고 여러개일 때하고 영어는 달라지는게 많아요 어 오케이 자 그럼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궁은 뭐던가요 방망이들은 뭐던가요 밋츠죠 밋츠 오케이 그래서 밋츠 are 로봇은 1,000원 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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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은 영어로 thousand이라 해요 thousand 오케이 여러개 사니까 비싸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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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Now robots are looking for life on 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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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robots are looking for life on Mars 오케이 그 다음 Tops 그 다음 Day Day라고 이게 이거 트인데 These 오케이 그래서 These are my brothers 여러명이 있기 때문에 These are 그 다음 Bet 그래서 He swung He swung He swung the bet really hard 그 다음 Top Top Does he have a top Does he have a top? Yes he does No he doesn't Doll Doll I have a puppy d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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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has a lot of dolls Dolls She has a lot of dolls She has a lot of dolls She has a lot of dolls What is your hobby? Ball A ball is in my house Okay D E 가까이 있는 건 한 개니까 뭐해요? This is a this 이것은 책이야 This is a book Balls There are balls on the field Robots I want to buy the robots I want to buy the robots I want to buy the robots 이것이 영어의 이름씨는 이러실때 이렇게 s나 es를 붙입니다 Okay 배달하세요 그럼 채연이도 하고